요원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원복음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원복음은 사복음서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공간복음에 속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마테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테마가 누가복음이 예수에 관하여 증거하죠 그러나 이 마테마가 누가의 기록은 마치 이 땅에 오신 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면 요원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의 각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즉 다시 말해서 신자 인자가 아닌 신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요원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인자로서의 예수가 아닌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를 증거한 것이 요원복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늦게 기록이 된 것이 요원복음이죠 요원복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마테보금보다 더 중요하다? 마가복음보다 더 중요하다? 누가복음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지는 않아요 마테보금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중요해요 그리고 또 요원복음 또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어떤 것이 더 무게가 있느냐라고 보기보다는 이 모든 사복음서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 요원복음은 요한이 기록을 했죠 성경 가운데 요한이 기록한 것은 몇 권의 책이 있죠? 그렇죠? 다섯 권의 책이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게시록까지 다섯 개의 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꽤 많이 썼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책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기록된, 아니 요한이 기록된이 아니죠 요한이 기록한 이 복음서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흐르는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주제예요 요한복음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그 책 가운데 중점되게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요한 1서, 2서, 3서에도 마찬가지로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이 돼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처음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은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읽어보시는데 이 요한복음의 1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집중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늘 많은 부분을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이 제가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가운데 이 태초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이 몇 권의 책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돼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태초가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태초, 창세기의 태초와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다른 태초예요 태초가 달라? 뭐 태초면 태초지 태초가 다른 태초는 또 뭐야? 양초와 태초의 차인가? 뭐야 이게? 태초가 어떻게 달라? 태초는 태초지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기에 기록된 태초는 뭐의 태초냐면 천지 창조의 태초예요 이해가 되세요? 천지 창조의 태초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 이전 즉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기 이전에도 계셨나요? 네, 하나님은 천지를 짓기 이전부터 계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라는 그 공간 아래 처음과 나중이라고 이야기하면 처음과 끝이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 뭔가 끝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작과 끝, 그렇죠? 그런데 이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선적인 그런 관계예요 어디서부터 직선이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직선이 끝나는 것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원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원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해서 여기가 시작이야 그러면 거기가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원에서의 시작이 도대체 어딘지를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은 시간 가운데 갇혀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지 그 시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의 선에서 봤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이 있는 거지 시간 위에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에게서는 차원이라는 개념도 없고 시간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공간이라는 개념은 더더욱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영원이라는 식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영원이라는 그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태초라는 창세기에 기록된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한 순간에 내가 천지를 창조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가 그 천지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순간 하나님이 태초의 창조를 시작하세요 그 창조를 시작하신 그 순간을 태초라고 불러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기록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천지 창조의 태초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 하나님의 영원 속에 있는 태초예요 그 태초가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거기에 시작이 어딘지 거기에 끝이 어딘지 그것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얘기할 때 이 태초는 천지 창조의 태초는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읽었는데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이것은 현재인가요? 아니면 과거인가요? 아니면 미래인가요? 현재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말한 것처럼 말씀하시기 것처럼 하나님의 시국을 하나님을 초월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되고 미래도 된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인가요? 현재인가요? 미래인가요? 과거예요 한 분은 현재라고 하시고 한 분은 과거라고 하시고 한 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시고 같은 구절을 읽었는데 세 가지 해석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자 우리 영어로 한번 볼까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 적응을 빨리 하시네요 자 보세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현재인가요? 과거인가요? 미래인가요? 과거죠 그죠? 그런데 이 말은 한국말로 봤을 때와 영어로 봤을 때 조금 다르죠 한국말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을 때 이 말이 도대체 과거를 표현하고 있는 건지 현재를 표현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시제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과거로 한다면 계속 썼다 이런 식으로 나서야죠 그런데 이 말은 한국말도 영어도 표현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헬라 말로 An archaenhologos 라고 했어요 An archaenhologos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가운데 이 ain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에는 imperfect tense 라고 imperfect tense는 미완료 시제라는 뜻이에요 미완료 시제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complete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imperfect tense에요 perfect tense가 아니라 imperfect tense 즉 미완료 시제에요 그러니까 과거도 있었고 현재까지 있고 앞으로도 계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고 현재의 이야기도 아니고 미래의 이야기도 아니고 진행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게시록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이 언젠지 끝이 언젠지 알 수 없는 영원이라는 그 굴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한국말로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고 영어로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정 부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was라고 표현을 해서 마치 과거를 표현한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과거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라는 이 말씀 자체 내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한마디에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무슨 무슨 또 내용이 더 있겠어 제가 처음 창세기 시작할 때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제가 한 두 시간을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출하셨을 때 거기 뭔 얘기가 그렇게 많아 그랬는데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어떠한 의미들이 있는지를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이 어떤 뜻이냐 또 우리가 요한 1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 요한 1서 1장을 보시게 되면 요 지금 우리가 읽고 이제 묵상할 그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가 한번 요한 1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오늘의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즉 여기에도 태초가 나오죠 그죠? 이것은 요한이 요한 보금에 기록했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와 같은 태초예요 이것은 창세기의 태초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 보금에 기록되어 있는 태초 즉 다시 말해서 영원전과 현재와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그 하나님 그가 생명의 말씀 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1서의 이 부분과 요한 보금의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요 말씀만 나누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